헤브는 왜 b로 번역되나요? 영어로 생각하기 교재는 72쪽입니다. 교재 구입문의는 썸버드2018 지메일닷컴으로 해주세요. 영어의 서술어는 부와 b의 두개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둘은 모두 객관술어이나 둘을 비교하면 부는 객관이고 b는 주관적이다. 라고 하면 전체 문장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이 된다. 그래서 주관적인 b를 사실로 만드는 객관화를 하는데, 주어가 복수, e, u, d 등으로 객관이면 객관화 r을 쓴다. 화자 i는 누가 말하는지 듣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므로 객관이지만 복수가 아니기에 특별 형태인 m을 쓰고, u는 화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한 명이어도 누가 내 말을 듣는지 알고 있으므로 객관이기에 r을 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한 명일 수도, 여러 명일 수도 있게, 한국어와 달리 u는 love 또는 너희들의 수 구별을 안한다. 주어가 e, b, c 등으로 복수가 아니면 주관주어이면, b의 객관일바나 vs 형태인 iz를 써서 전체 문장을 객관화한다. 기존 문법에서 b는 a, n, iz로 암기한 것과 달리, iz는 별도의 형태가 아니라 더즈, 해즈, 러브즈처럼 vs 형일 뿐이다. 명사 특정화 더 n처럼 b를 객관 특정화한 것이 해부이다. 주관주어일 때는 vs 형태인 iz를 쓴다. tom will be 13 next year b는 주관 하수로일 때 볼 수 있다. to be, being, been 생각인 일 속에서는 확실하게 불확실한 툴을 생략해서 원형구정사를 쓴다. 원형 수로비는 주어에 따라 a, m, iz로 변화한다. 객관주어, plus a We are scientists. Are they big? You are very clever. You guys are lucky. Tim and I are friends. These are the rules. Those are my kids. I plus am I am a lawyer. I am Korean. I am handsome. I am here. I am in the park. Compare I'm pretty, aren't I? Compare if I were you. 주관주어, plus vs는 iz It is mine. Mr. Cox is a teacher. Betty is beautiful. This is Julia. That is all. Sue is at the party. There is nothing here. B의 과거형 두는 객관이라 과거형이 하나이지만, B는 주관이라 주어가 복수로 객관이면 객관화인 5, 주어가 복수가 아닌 주관이면 객관일만화 5지를 쓴다. 과거의 I는 시공을 따라 여러 존재했고, 그 중 하나 A는 이니 5지를 쓴다. They were in lung. Where were you? Jack was a soldier. I was there. I will be a scholar. They will be ready. 이와 같이 I는 현재일 때는 객관주어여서 M을 쓰지만, 과거에서는 주관주어로 바뀌어 객관화인 5지를 쓴다. Aren't I? Or, am I not? M, I를 부정할 때, am I not? 이 원칙인데 단축되어 낫의 위치가 I 앞으로 오면 안트아이가 된다. 이유는 나시 부정하는 것이 I가 되므로 단수가 부정되었기에 M을 쓰지 못하고, 복수조어에 쓰는 R을 써서 안트아이가 된 것이다. Ain't I? 라고도 아는데, 속어이며 틀린 표현이다. Aren't I pretty? Am I not pretty? Why aren't I an MVP? I'm pretty, aren't I? Am I not? I'm late, aren't I? Am I not? 태그 퀘스처는 평서문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쓴다. 앞 문장이 긍정이면 부정으로, 부정이면 긍정으로 물어본다. 가정법, if에는 왜 오가 쓰이나요? if 과거 시제는 가정으로 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기에 복수가 아닌 주관주어일 때 사실로 바꾸는 객관일반화 vs인 오즈를 쓰지 않는다. 뒤에 과거형인 오를 써서 if I were, if you were 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오즈도 쓴다. If I were you, I would not do it. If Lisa were rich, she could help me. 교재는 문법 책인 영어로 생각하기 일종, 초급회화 책인 스펙크인 잉글리시, 하오, 일종, 초등기초 영어 책인 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일종 총 3권이 있습니다. 교재 구매 문의는 썬버드2018 지메일 닷컴으로 해주세요.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후원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KB국민은행 438902, 01-487100, 이승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광고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의는 클로바 더빙, 부루 인공지능 썸으로 제작되었습니다.